누가 보면 바둑뜨는 줄 알겠어 바둑뜨는 줄 알지 안전부터 내가 봤을 땐 좀 깨끗한 것 같은데? 올해는 가봤어 내 소리때문에 조금 이제 깨끗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갑자기 가면 깰 것 같아 이제 깨끗한 것 같아 또 다른 그룹은 눈이 정말 너무 예쁘다 더 shocked 무언가 날아가서 또 다른 그룹을 잘 안아가고 여기에 나는 그는 그룹에들을 잘 안아가고 우리의 눈이 너무 잘 안아가고 우리의 눈이 너무 잘 안아가고 우리가 등장하는 눈이 너무 잘 안아가고 우리의 눈이 너무 잘 안아가고 우리의 눈이 너무 잘 안아가고 ㅋㅋ ㅋㅋ 너 오직어 근데 얼굴에 대면 깨겠지? 하늘이 안되게 근데 안돼 내 기분이 언제 튕 lantern 깬단 말이야 안돼 우리 그렇게 했잖아 이미 나는 그렇지 않아 나 뭐.. 나 같이 있죠? 왜? 왜 한 거 없는데? 나 한 번 찾았잖아 모르겠어 응? 맘에 좀 다 끌어 내가 짓다야되겠다 지금 저걸 인증했어 나 지금 오늘의 장소는 왜 이렇게.. 빌래 또 자. 빌래 또 자. 진짜? 눈 떴는데 몰라. 비건한가 봐 진짜. 여자친구가 이런 거 같아요 걔는 사람이랑 몽룩하면 진짜 몸이 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... 어떡해 얘ㅋㅋㅋ 진짜 통 다 먹었네 우리 통을 가는 거 때문에 깨야 되나? bilge o o o o o o o o o 벨라야 벨라야 너 코 막힌거 아니야? 벨라야 뭐? 이상한데? 벨라야 먹어 어머 몰랐지 벨라야 놀랐습니다 아이고 옳지 파급치고 먹어요 아이고 진짜 어렸다 진짜 어렸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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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